오늘 오전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떴어요. 홍준표 시장을 상인고문직에서 해촉했다라는 제가 이 이야기 저한테 물어볼 줄 알고 지금 한껏 진지한 척, 심각한 척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지금 입밥을 깔고 있는 건데 굳이 굳이 물어보셔야 합니까? 그럼요. 당연하죠. 오전에 최고위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? 그걸 좀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죠. 일단은 홍준표 대구시장 상인고문의 쪽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? 정말 난감하네.